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캐스트로 만나 뵙게 됐네요 브이넥 김종이 여러분들이 맨날 브이넥 입는다고 하지만 아니라고 우리집에 라운드 티도 있고 카라 입는 티는 잘 안 입긴 하죠 브이넥 이 똑같은 티가 한 20장은 있을까요 브이넥도 그렇고 라운드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데 브이넥을 자주 입는 이유가 지금 강의를 할 때 덥기도 하고 마이크 선을 차면 안 움직이네요 몸 안에 테이프를 붙여서 그래 마이크 선 라운드 티면 라운드 내려가거든 그것도 목걸이 예전에 누가 이거 김종이 돈 자랑한다고 금목걸이 찬다고 그때 또 밑에 누가 댓글 달았더라 엄마 육품이라고 엄마 육품이에요 건들지 말라고 엄마랑 항상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십자 목걸이가 좀 보이면 저도 뭔가 강의를 제 강의 제가 잘 보거든요 뭐야 잡복이야 그게 아니고 강의 모니터링은 해야지 분장 변장이 잘 됐나 안 됐나 그래서 뻘소리 의미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 쓸데 있는 이야기 SOS에 대한 응답 SES가 아니고 핑클 아 핑클 어렸을 때 좋아했지 뭐 그런데 SOS를 왜 가져왔냐면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찍는 날이 5월 1일 메이데이요 메이데이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라 하죠 근데 여러분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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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신호 할 때도 쓰잖아요 원래 프랑스 말 메데에서 왔어요 메데를 가져요 영어 발음으로 메이데이 노동절 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구조 신호 보낼 때는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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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세 번 근데 옛날에는 이게 SOS였거든 왜 SOS였냐면 그게 모스부호로 치기에 아주 간단하게 좋았거든 SOS가 그래서 SOS로 하다가 이제 메이데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메이데이하고 지금 5월 1일 근로자의 날 메이데이는 1886년 노동자들이 파업했던 걸 노동자들이 단체 행동 했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학교에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은 근로자의 날은 쉬지 않고 그럼 스승의 날은 쉬어야 되는데 쉬는가 올해는 쉬네요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5월 15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이라면 여러분들 옛날 사람 되는 거야 2018년 이후로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뀌었어요 왜 깨알같은 지식이지만 제 퀘스트는 많이 보더라고 이과 과탐 애들도 보던데 문의과 요즘 구분은 없지만 석가 부족의 깨달은 자가 모니 석가 모니예요 샤카모니를 가득 한자로 발음해가지고 근데 석가탄신일이면 석가 부족탄신이잖아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석가탄신일을 줄여서 뭐가 되냐면 석탄일 어감이 안 좋잖아요 성탄절은 성탄절이고 2018년 이후로 부처님 오신 날로 바뀐 거죠 그래서 5월 15일은 여러분 쉬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갑자기 SOS인가 6평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상태가 어떠한가 풀어보세요 한번 윤사러들 댓글에 달아보세요 정답 내가 나중에 알려줄 거거든 본연지성과 이, 본연지성과 기일성 모두 현실적성에 해당한다 혹시 잘 안 보이나요 감독님 보이네요 보이는데 안 풀렸다 뭐 이런 이상한 댓글 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확인했어 카메라 감독님하고 칸트 선지들은 가르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피코루스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자 이거는 윤사러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빼고는 쌍윤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 쌍윤, 레건 인간과 동물은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원지, 엑스인지 롤스 원초자 입장의 개는 자신이 선이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 다음 싱어 전세계 빈곤층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에 실현할 수 있다 풀어보세요 오엑스 윤사 3개 생윤 3개 정답은 안 알려줌 나중에 댓글로 알려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시급해요 지금 6평 봐야되는데 그 사람 심리가 그래 내신 나 포기했다 나 수십 포기했다 진짜 포기한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치푸라기 하나로 붙잡고 싶거든 지금 그래서 결국 내신 땐 내신 대비하는 거야 그리고 내신 끝나면 뭐해? 엄청 놀아 자기 합류화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못 봤던 눈물의 영도 봐야되지 안 봤던 OTT도 봐야되고 쇼폼도 봐야되고 게임은 이날이다 PC방에 서로 몰려가지고 욕은 오늘 같은 날 하는 거다 내신 말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내신 기간 끝나는 주말 되면 여기 대치동도 막 폭발하는 거 아니야 PC방들 놀고 나서 다음날 국어 보면 읽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급하니까 제가 내신 휴강 기간 때 열심히 찍어놨어요 수특 6평은 수특 베이스거든요 수특도 새하에 새하니 캔버스 막 나중에 깨끗하게 물려주려고 후배한테 그런 짓 많이 하잖아 3학년 선배들이 수능 끝나고 문제집 버리면 주로 간다? 와 새 책 얻었다 이걸로 교재 샀다고 엄마한테 돈 받아야지 안 풀어 그럼 다음 연도에 후배가 또 주워가 뭐 후배는 막 2016년 거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죠 새하야 그런 짓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강의 여러분들 수특을 잘 안 보니까 제가 수특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이름도 얼마나 좋아 수지활 수특 지혜롭게 활용하기 윤사 생윤 생윤 7강 보러 해가지고 이렇게 수특 분석 OX 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강의 홍보도 해야지 내가 캐스트 찍는데 모처럼 윤사도 6강에 끝내요 6강 6강에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여기도 OX 향연 그래서 수특이라도 보고 6평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로라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출문제도 잘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 언제 다 봐 제가 다 찍어놨어요 이제 곧 완강 되거든요 여러분 6평 보기 전까지 심주기 뭐냐 힘주기 똥사랑이 아니고 심화 주제 기출 정답률 50% 미만의 문항들은 제가 다 생윤은 5강 주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교제가 무료야 교제 무료 계속 뭐 잘록이 교제 비싸다고 하는데 그 교제 3권이잖아요 여러분 3권 3권이에요 그 안에 교제가 3권인데 1권이 그 가격이 아니잖아요 교제가 그리고 무서움이 있는 게 교제를 찍어놓고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강의를 많이 봐주시죠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근데 교제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이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출판사에다 의뢰를 할 때 2권 찍어주세요 그럼 어느 출판사가 찍어주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많이 찍어야 돼 일단 많이 찍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만 권을 찍었다 2만 권을 찍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2권을 사갔다 그러면 이제 1만 9,998권은 우리 집 애들이 딱지 쳐야 돼 이제 종이 비행기 만들거나 어 그래서 교제 값이 비싸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또 마음이 아파 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거는 무료로 그래서 PDF로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정답이 50% 미만의 주제를 가져다가 해설을 강의를 열심히 찍어놨어요 땀뻐뻐를 흘리면서 윤사도 이렇게 5강으로 그래서 거기도 교제가 무료 그래서 6평 볼 때 최대한 최소한이죠 수특이라도 보고 기출이라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가 5월 9일날 교제가 입고가 됩니다 와 캐스트에 빌드업 오지네요 이제 어 교제 판매까지 그렇지 항상 모든 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SOS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난 평대모를 풀겠다 평대모 이렇게 5회로 돼 있어요 생윤 5회 윤사 5회 해설지가 상세히 되어 있고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사 5회 생윤 5회 평대모를 풀어보시고 나는 수특 안 봤다 그러면 수지활 기출문대도 봐야 돼 심주기 근데 나는 기본 개념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요 생윤 윤사 개념을 8강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벼락치기 특강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엄청 많잖아요 많다는 건 엄청 찍고 있는 거죠 엄청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강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진짜 모든 취미활동 포기하고 저는 오직 일밖에 없어요 일 오늘 같은 날도 우리 직원들은 이제 취해야죠 그렇지만 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감독님 앞에 감사합니다 촬영하러 여기 와주셨고 연구실에 그 다음에 촬영 보조해주시는 우리 조교 선생님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까지 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빠 엄마 논다고 나도 같이 놀자 그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놀잖아 그럼 엄마 아빠는 그 모습만 본다니까 너의 모습은 노는 모습인 거야 인간은 보는 것만 봐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봤을 때 쇼파 물알채대서 스마트폰 보는 모습 우리 엄마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게 맞나 이거 똑같은 거야 네가 집에서 잠깐 하는 뻘짓 그게 여러분의 전체예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빨리빨리 끝내면 좋잖아 일곱 강에 완강했다 좋잖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듣고 6평 잘 봐야 기분이 좋습니다 6평 못 보고 나서 9평 막 잘 볼 거야 9평 때까지 지옥이야 6평 잘 봐야 상담할 때도 좋지 수시모집 상담할 때도 다임선생님하고 싸우지 말고 그래서 SOS에 대한 해답을 드렸으니까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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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 진정한 내년의 5월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6평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OX 남겨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